하나윈 건축사무소에서 말씀드립니다. 이곳은 인천 서창 2지구에 있는 유치원부지 3번 서창유치원 신축현장입니다. 경관으로는 유치원 뒤쪽으로는 아름다운 공원이 조성이 될 것이고 오른쪽은 개발되지 않는 자연관관이 그대로 배치 있습니다. 그리고 앞쪽으로는 교회가 신축이 될 예정입니다. 그리고 지금 보이는 뒤쪽으로는 또 학교가 신축이 될 예정입니다. 이제 이 서창 2지구 서창유치원은 아름다운 꿈을 가진 어린아이들이 마음 놓고 공부를 하고 심신을 수련하고 또 그들의 꿈을 키워갈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. 하나윈 건축사무소에서 이 일들이 잘 되어지도록 설계, 감리, 시공, 공정관리까지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다걷둑이 ues peat. 아이고, 그걷은 그걷을 지금 나가는 맛을 소개할 수 있도록 이 장면은 나이 자른 척을 화가 전척으로 진출하여 손을 펼쳐 주실 지점을 쉬는 것 같네. 감사합니다.